승관 배가 틀어. 승관 배가 틀어. 할아버이야. 하나 둘 셋. 진짜 잘한다 형. 어으. 야 이거 오늘도 évIt. 우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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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얘 가느냐 뭐 들어 가느냐 나 이거 야 얘네야 진짜 반을 준다 이랬어, 얘네야 진짜 반을 준다 이랬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제 93점. 제 93점.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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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매결의 팀은 정글의 멋진 팀입니다. 고맙습니다. 던잉맨팀에서 최종 미션에서 이중표 댁에 참가할 수 없는 임지를 선정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안녕. 자, 결정하셨으면 멤버의 이름은? 하나, 둘, 셋! 지정지! 이게 형. 회의 결대니까. 회의 언제 했어? 회의 언제 했어? 길지 않았어요. 회의 길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우리 계속. 오케이, 랩, 랩, 랩! 이기자 이번에 내가 다시 돌아가자. 넌 님의 팀은 무디야. 고맙이. 고. 아이, 이러면. 가. 가. 하.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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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성명 친구가 많아서 중시 철봉에 메달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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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 병만이가 병만이를 위한 게임이네 이거. 우리는 이 철봉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매다 붙여서. 우리는 저 미션이네요 건너갈 수 있는 거 아니죠. 병만이 자격증이 몇 개 있냐 이거 스포츠맨이야 거의. 이쪽 굴좋만 8개예요. 아 손이 자격증이야 미승인이야 미승인. 알지. 혜빈이 리듬 체조했어 체조. 수식장에. 완전 유연하고 장난 아니야. 여기는 지금 무리하고 붙을 팀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 정철이는 늘 저렇게 슬픈 얼굴이니? 정철이가 너 별명이 뭐야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있었어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끈끈이 끈끈이 왜요. 어릴 때 이제 싸우고 그러면 달라붙어서 안 떨어진다고 끈끈이. 내가 이거 끈끈이 한번 봐주는데. 유선이 이제 계실 때 이거 계실 때. 여러분 저 한번 좀 끈끈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끈끈하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3판 있었습니다 3판 있었어요. 박진이 여기 올라가서. 아우 안경 봤어요. 벌써 키 안가. 야 이번에는 우리가 이겨야 돼.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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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컵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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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불리고. 야 야 야 올라간거야. 너 왜 이렇게 올라갔어 뭐. 아 여기서.